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디 가세요? 휴일 끝나고 사무실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미션 한번 참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오피스 사업부에서 현재 비대면 TFT에서 비대면 영업과 상품 기획 서포트를 맡고 있는 김대순이라고 합니다. 기능은 일단 웍스고요. 설명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안 설명하기 시작할게요. 다오피스 웍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업무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오피스만이 특화된 협업 기능이에요. 추가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